히샬리송에 대한 토트넘 팬들의 기대가 떨어지고 있다. 토트넘 공격수 히샬리송은 리그 13경기에 출전해 무득점인데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한 것만 3차례나 된다. 히샬리송은 지난해 7월 약 900억 원을 들여 영입한 공격수다. 에버튼 소속으로 리그에서 열골 5도움을 기록했으나 토트넘에서는 별다른 활약이 없어 목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정료 1위를 기록하고도 영입 실패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 시즌 히샬리송은 지난해 부상으로 공식전 6경기에 결정한 뒤 최근 햄스트링 부상으로 4경기를 뛰지 못했다. 하루 전 경기에서 선발 출전이 예상됐지만 또다시 부상으로 경기에 빠졌다. 토트넘은 최근 2명의 선수를 영입하며 마지막까지 리그 우승을 놓지 않고 있는데 중요한 순간 필요한 선수가 도움이 못되고 있다. 케인, 손흥민, 쿨루셉스키는 휴식 없이 계속해서 주전으로 경기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나마 토트넘 1호 영입 단주마는 복머스에서 15골을 넣은 적이 있으며 빠른 발과 과감한 돌파가 강점이다. 양발을 모두 잘 쓴다는 점에서 손흥민과 비슷하다. 콘테 감독은 최소 2명의 영입이 있어야 우승을 노릴 수 있다고 말했는데 1호 단주마에 이어 2호 페드로 포로까지 영입에 성공했다. 케인도 이번 시즌 우승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의지를 불태웠다. 케인도 이번 시즌 우승을 포기하지 않았다.